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휘정입니다. 새우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세요.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? 오늘요? 무슨 컨셉일까요? 심플함을 강조했습니다. 심플함을 강조했다. 노래는 워낙 잘하지만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요? 배우로서요?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올해를 배운 점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우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